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영태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소스 박성은입니다. 저희 1시부터 인터파크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. 오늘의 상품은 어떤거죠? 전통방식의 오늘 방법을 그대로 이용했습니다. 닥터웰, 김호근의 돌짐질기와 함께할게요. 아니 지금 돌짐질기를 저희가 이 스튜디오 안에 갖다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뭔가 평소와는 다르게 그 열기가 아직 저한테도 되게 후끈후끈 그런 기분이 있지 않아요? 약간 그냥 따뜻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찜질방에서 그 후끈후끈한 느낌 있잖아요. 그런 느낌? 너무 후끈후끈하신가 봐요. 볼이 볼을 후끈하고 해주셨어요. 아니 제가 좀 더우면 약간 볼이 홍조가 좀 띄어지는데 진짜로 여러분들 이거를 딱 놨더니 원래 제가 취를 되게 많이 사는 사람인데 스튜디오가 좀 차잖아요. 공기가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이거를 딱 두개를 놨다고 해서 이렇게 다르나? 이런 생각이 딱 들 정도로 되게 신기해요. 이게 여성분들은 아마 찜질팩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.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자연의 섭리? 그렇죠. 그런 것 때문에 저도 그럴 때마다 꼭 찜질팩 사용하거든요. 저도 진짜 생리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찜질팩이 없으면요. 못쓰기 때문에 저만 저만 왜 저를 보면서 그렇게 웃으시는 거예요. 그 정도로 진짜 여성분들이라면 찜질팩은 배가 따뜻해야지 여성분들은 좋다는 얘기를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왜 이렇게 웃어요?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. 그래서 저도 늘 그렇게 자다 왔기 때문에 저희 집은 여성분들 저희 집은 자매거든요. 그래서 모든 여자들이 다 찜질팩을 하나씩 배에다 이렇게 하고 잠을 자죠. 왜 그래요? 왜 그러세요? 어머니? 옛 생각이 나서 옛 생각이 나서 아니 아니 지금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들어왔어요. 혹시 한번 그거 볼 수 있을까요? 몽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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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볼 수 있을까요? 몽목 몽목 한번 볼 수 있을까요? 몽목 오 도망 네 진짜 많이 저렇게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셔서 도와주셨고요 아 저 정신 다시 차려야겠다 네 돌짐질기입니다. 우리가 예전에 민간요법으로도 사용했던 게 요즘에는 전기가 들어와서 전기 찜질이나 찜질기가 굉장히 많지만 어렸을 때 조선시대는 예전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왜요? 그 시절에는 어떻게 이렇게 배가 아프고 이랬을 때 어떻게 치료를 했을까 한번 알아보니까 민간요법으로요 돌 기왓장이나 이런 거를 하루에 달군 다음에 이불이나 이런 거에 싸가지고 천이라든지 싸가지고 아픈 부위 배라든지 어깨라든지 어깨라든지 농산일을 많이 하시다보니까 허리하는지 어깨 이런 데가 아프잖아요 그런 데다가 싹 올려놓으면 통증이 딱 가셨다는 맞아요 그런 원리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맞아요 오늘은요 일단 가격부터 말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게 19,800원으로 내 무공화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 인터파크에서는 쿠폰을 활용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19,200원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저렴하다 19,000원으로 저는 사실 이 돌 찜질기 하나만 가더라도 저희 집에 있는 그 찜질팩 가격만 생각해도 저희 집에 있는 거는 그냥 전기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크게 네모나게 생겼는데 개 하나만 해도 한 5만원씩 주고 샀었던 거 같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의료기기 파는 데서 저렴하게 구입을 했었던게 그 정도의 가격이었는데 네 오늘은요 2만원도 안하는 가격으로 만나보시는 거죠 아니 사실 의료기기 하면 뭔가 굉장히 지금 살짝 무겁진 않아요 그렇지만 묵직한 감이 있거든요 네 근데 딱 봤을 때 의료기기 되게 비싸보인다 근데 오늘은 가격이 너무 대박이니까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허리 아픈데 뭔가 기기를 살기에는 조금 더 부담스러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이 제품을 한번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찬스니까 꼭 한번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쌓여 있는데요 그럼 얘도 어떻게 따로 구매를 해주셔야 되는 건가 추가 구성으로 할 만도 하잖아요 사실 오늘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근데 오늘은요 다 그냥 19,800원 안에 다 들어가는 패키지입니다 구성품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짜자잔 따뜻해 따끈따끈해요 너무 좋아요 진짜 따끈하다 이렇게 돌찜지기를 만나보시는 거고요 네